저 수학학은 시간이 바꿔 가지고 그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딜리셔스 글씨가 좀 작네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피자만큼 맛있는 그럼 치킨이 피자만큼 맛있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치킨이 에스 딜리셔스 에스 피자 에이 잘하네요 친절한? 에스 카인 그러면 윌버 만큼 친절한? 윌버 아... 어... 된 만큼 에스 카인 윌버 확실해? 에이 틀렸는데요? 너 내가 틀렸는 거 못 고쳐서 보내라 했는데 아직 안 볼까? 에이 아까 전에 피자만큼 맛있는 할 때 빼먹었다가 아 이러고 나서 집어넣더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냥 빼고는 윌버 이즈 카인드 에스 윌버 이즈 카인드 에스 윌버가 뭐 누구만큼 친절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윌버 윌버 피자만큼 맛있는 딜리셔스 에스 피자 좀 이상해지고 있네요 딜리셔스 바로 위에 보이는데도 계속 이상한 거 같네요 피자만큼 맛있는 에스 딜리셔스 에스 피자 그럼 윌버 만큼 친절하면 뭐겠냐? 에스 윌버 에스 카인드 에스 윌버 뭐라고? 에스 카인드 에스 윌버 에스 에스 딜리셔스 에스 피자 Okay, 그럼 사람들은 윌버만큼 친절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People wanted, did, as kind as 윌버 되다를 되는 것 만들어 줘야 돼. People wanted. When people wanted, people wanted to You know, what did you say? L-L-I-E-S-T You know? What did you say? W-I-H-E-T W-I-H-E-T W-I-H-T W-I-H-T Because Because We were so confused. Okay, how are you? Good. Two, two as kind as 윌버 Two, two. What do you say? People wanted, two as kind as 윌버 어디 틀렸고요? 오케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달콤한 설탕만큼 달콤한 뭐라고? 그것은 설탕만큼 달콤합니다라는 표현은? 설탕만큼 달콤한 설탕만큼 달콤한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비교했냐 뭐뭐만큼 어떻다라는 원급 비교였고요 이제부터는 비교급 비교니까 누구보다 더 그렇죠, 누구보다 더 그래서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그 n보다 더 아름다운 n more beautiful 아, 그래 아니 more beautiful n 아, 그래 10 n보다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n more beautiful 뭘 하나 빼도 빼고 뭔가 순서를 틀려도 틀리고 음 뭘 빼든지 아니면 순서가 틀리든지 뭐 이러네요 아, more beautiful than n n more beautiful than n more beautiful than n as kind as wilber 어, 비교 대상 뒤로 가지 않나요? 네 어, 비교 대상 뒤로 가지 않나요? 어, 비교 대상 뒤로 가지 않나요? 어? 윌버 만큼 as wilber 뒤로 오고 비교 대상 n 이니까 than n 이고요 비교급은 than 뭐뭐 as 뭐야 원급 비교일 땐 뭐뭐만큼이니까 ad을 쓰고 비교급일 때는 뭐뭐보다 더니까 뭐뭐보다 라는 뜻의 than을 쓰고 오케이 그러면 주디는 n 보다 더 아름답다? 주디 주디 more beautiful than n 주디 more beautiful than n 아니, 주리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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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more beautiful than n 주디 주디 more beautiful than n 문장을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응 이거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어떤을 그러면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떤 시 앞에 뭐가 필요해? 비동사 응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주디 주디 is the beautiful more beautiful than when n 주디 is more beautiful than n n 주디 is more beautiful than 주디 is more beautiful than n 그 다음에 큰 빅 빅 빅 그 고양이보다 더 큰 윽 아 잠시만 음 bigg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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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그 개는 그 모양이 보다 더 크다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틀린 문장이랑 정확하게 똑같고요. 그래서 또 틀렸고요. 또 너 비글 랜더 캣 내가 또 써줄게. 귀찮게 듣게 해.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겹치는 문화키가. 그래서 누구 하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The dog is bigger than the cat. 그래서 틀렸던 이유가 뭐야?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네요. 네. 아까도 그렇게 틀리지 않았었나 혹시? 네. 그치. 네가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뭐? The dog is bigger than the cat. The dog is bigger than the cat. The dog is bigger than the cat. 풍부원 씨가 왜 이렇게 향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유착성이. 자 계속해서. 스트롱. 그러면 그 물고기보다 더 힘이 센. 어. More strong. More strong than the fish. 오케이. 공부 좀 더 해갖고 와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공부 좀 해 오세요. 네.